한국의 맛있는 명동 칼국수가 뉴저지 포트리에 새롭게 오픈합니다. 원조 명동 칼국수의 깔끔하고 깊은 맛 그대로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50년 전통의 라벨라가 신개념 속눈썹 연장술 라벨라 아이리쉬 익스텐션을 선보입니다. 두껍고 풍성한 손눈썹이 30분만에 완성되며 100% 올게닉 내추럴 글루를 사용해 편안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풀세트 구입 시 무료로 시술법을 교육해드립니다. 한국인 체형에 꼭 맞는 옷, 귀성복을 맞춤복처럼 입을 수 있는 곳 국보 아울렛, 20년 경력의 베테랑 테일러가 즉석에서 바로 수선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신사 정장은 물론 캐시미어 자켓과 코트를 특별 세일하며 다양한 손류 패션 의료도 겨울 신상품을 선보입니다. 미 동부 최고의 돌침대, 흑침대 전문업체 웰빙 퍼니처 황토방이 연말연시를 맞아 스페셜 세일을 실시합니다. 스페셜 품목은 수량이 한정되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있는 미국 최초의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지금 바로 만나세요. 호텔이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아름다운 스킨케어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필링으로 피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보톡스나 수술 없이 단 1회 관리만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TJ 중고 명품샵이 포트리프라자 2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 구두,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각종 중고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팔리세지 팍에서 제일 오래된 한의원,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한의원, 백산 한의원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생체 정보 측정에 의한 각종 질환 치료와 난지평 예방까지 백산 한의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M&E가 개수와 전비요금을 최고 20%까지 절감시켜드립니다. 상가 건물과 슈퍼마켓, 식당이나 세탁소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지금 문의하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에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팔리세지 팍에 위치한 헤어뱅크가 스페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세팅, 캐라팅 등 다양한 펌과 칼라 염색을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헤어뱅크에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